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 인해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으로 여행하는 여행객이 대폭 감소해 대한항공이 결국 일본 노선을 감축하는 공급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본 일부 노선을 운유하거나 간편하고 그 대신 동남아, 대양주, 중국 노선의 공급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일 관계 경색으로 인한 일본 노선 수요 감소를 감안해 일부 노선의 공급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9월 16일부터 부산 오사카를 운유하고 11월 1일부터는 제주 나리타, 제주 오사카도 운유합니다. 일부 기간만 운항하지 않는 노선도 있습니다. 인천 고마츠와 인천 가고시마는 9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인천 아와시카와는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운항을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노선 감소로 생긴 공급력을 동계 스케줄에 맞춰 동남아와 대양주, 중국 노선에 투입해 노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0월 27일부터 인천 클락 노선을 주 7회 신규 취항하고 인천 단항 노선을 증편해 주 21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인천 치앙마이 노선과 인천 발리 노선도 주 10일에 운항할 계획이고 인천 브리지번 노선도 주 2회 늘려 모두 주 7회 운항합니다. 이번 노선 조정은 정부 인가 조건이며 정부 인가를 받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